마픽스 마픽스는 메인화면에 이기적 연애유전자라는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진화심리학을 아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 마픽스가 남긴 수많은 영상들 중에 진화심리학서를 푼 것을 보았다면 신고해 주십시오. 이덕하가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유명 픽업 아티스트의 영상을 신고해 주셔도 됩니다. 픽업 아티스트를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영상을 10편 정도는 제작할 생각입니다. 픽업 아티스트들의 가르침이 진화심리학에 많이 의존할수록 진화심리학에 대한 그들의 이해 수준이 떨어질수록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야 홍익인간 이념이 실현된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처음 만나면 남자에 대한 첫인상이 여자의 마음속에 자리잡습니다. 일단 첫인상이 생기면 나중에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자가 첫인상에 엄청나게 집착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남자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첫인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개팅할 때 애프터 신청이나 수락이 첫인상에 의해 갈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자의 키에 대한 첫인상이 여자에게 자리잡았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구두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볼 때도 키에 대한 여자의 첫인상이 살아남을까요? 배불뚜기 남자가 운동을 미친듯이 해서 몸짱으로 변신했다고 합시다. 남자의 몸매에 대한 여자의 평가가 첫인상대로 남아있을까요? 첫인상에 크게 집착하지 않도록 여자가 진화했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보는 많은 경우 불확실합니다. 게다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속이려 할 때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실질적으로 변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에 대한 첫인상에 대단히 집착하는 여자와 남자에 대한 정보를 계속 탐하면서 중대한 정보가 나올 때마다 남자를 재평가하는 여자 중에 누가 더 잘 번식할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 들은 것은 있어서 마픽스는 여자가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을 내리도록 진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이 잘 바뀌지 않는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빠르게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맹수가 근처에 있을 때 빠르게 판단을 내려서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 맹수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차근차근 연구하려는 사람보다 더 잘 번식할 겁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이럴 때는 정확성보다 신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짝짓기에 대한 결정을 그렇게까지 빠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픽스는 폐경이 되면 더 이상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를 평가하기 위해 시간을 질질 끌면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맹수가 근처에 있어서 몇 초 안에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과 폐경 때문에 짝짓기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비슷해 보이나요? 섹스는 원시사회 여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콘돔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남자와 섹스를 많이 하면 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자가 열등한 남자의 유전자로 임신하면 우월한 남자의 유전자로 임신할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여자가 사랑 없는 섹스로 임신하면 자식을 혼자 키우거나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를 상당 기간 동안 관찰하면서 계속해서 재평가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짝짓기와 관련된 여자의 결정에서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섹스할 남자를 잘못 선택해서 임신하면 다음에 임신할 수 있을 때까지 3,4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남자를 잘못 선택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여자의 번식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정착했다 해도 주변 남자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언제 남편이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남편과 이혼할지 모릅니다. 남편이 열등하다면 주변 남자들 중에 누가 우월한지 가려내서 바람을 피우면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첫인상이 생기면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식의 막연한 일반론을 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파고들기를 좋아합니다. 남자가 여자 앞에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고 찐따같다는 첫인상이 여자에게 자리잡았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남자가 다른 남자들 앞에서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여자가 관찰했다고 합시다. 이럴 때는 첫인상이 쉽게 깨질 것 같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고 찐따같다는 첫인상이 여자에게 자리잡았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남자가 여자 앞에서 거만한 태도를 취했다고 합시다. 이럴 때는 첫인상이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폭돌마니가 오야붕 앞에서 거만하게 굴면 즉시 작살납니다. 조폭세기처럼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남자들의 서열 질서입니다. 따라서 남자가 다른 남자들과 있을 때 취하는 태도가 정직한 신호로 통하기 쉽습니다. 반면 남자가 여자와 단둘이 있을 때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뻥칼을 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의 능력과 지위를 평가할 때는 남자들과 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주목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남편하고는 유전자가 섞이지 않았지만 자식하고는 유전자가 섞여있기 때문에 자식이 남편보다 더 중요하다고 레드필 코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유전자가 섞이지 않았다거나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해야겠습니다. 침팬지와 인간도 유전자를 98%나 공유한다고 합니다. 인간인 남편과 인간인 아내가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말도 안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근친도가 매우 낮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자와 남편 사이의 근친도가 여자와 자식 사이의 근친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보다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틀린 말입니다. 진화 심리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친족 선택 이론에 따르면 근친도가 높을수록 이타성 또는 사랑이 커지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근친도가 높을수록 사랑이 대체로 더 클 겁니다. 하지만 레드필 코리아가 든 사례에서는 다른 조건들이 같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일부 유처 결혼을 상정해 봅시다. 막 성인이 된 남녀가 서로 불같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고 합시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동고동락하면서 자식을 함께 키웠으며 바람을 절대로 피우지 않았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유전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일치합니다. 유전적 이해관계가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면 근친도가 1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근친도는 0.5입니다. 따라서 이상적 부부관계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조강지처가 사망할 때 남편이 완전 멘붕에 빠지는 데는 진화론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 부부가 이상적 부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보정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갓난아기의 가치를 따질 때는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원시사회에서는 갓난아기의 절반 정도가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까지 고려하면 갓난아기인 자식의 가치는 막 성인이 된 자식의 가치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이상적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의 가치가 1이라고 할 때 갓난아기의 가치는 0.5가 아니라 0.25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유아나 어린이의 사망률이 지극히 낮지만 오성애의 진화를 해명할 때는 여자가 오랜 기간 진화한 과거사회의 사망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다 아기가 장애하라면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가망성이 아예 없다면 아기의 가치는 0입니다. 친족선택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는 근친도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말만 기억해서는 안됩니다. 상대성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말만 기억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친족선택 이론이든 상대성 이론이든 핵심 수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은 여자의 유전자 복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여자와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편은 여자와 여자의 자식을 돌봐줌으로써 여자의 유전자 복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먹고 돈을 지불하는 손님이 사장의 돈벌이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사장의 절친 중에 구독자가 30만명인 유튜버가 있다고 합시다. 그 친구가 그 식당에서 음식을 한 번도 사먹은 적 없지만 식당 광고를 기발하게 제작해서 조회수가 200만이나 나왔습니다. 간접적 기여에 불과하다며 무시할 수 있을까요? 마픽스 마픽스 마픽스에 따르면 여자들은 바람둥이 나쁜 남자는 싫고 일편단심인 착한 남자가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나쁜 남자의 품에 안길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쁜 남자가 싫다는 여자의 말은 거짓말 또는 내숭 또는 자기기만에 불과합니다.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여자의 본성입니다. 이런 주장은 픽업 아티스트들과 레드필 옹호자들 사이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 진화심리학자들이 그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여자들이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마픽스라면 여자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진화심리학자들이 순진하다고 비웃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가 나쁜 남자보다 착한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설문조사에서 한 말을 무작정 액면 그대로 믿을 만큼 순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자가 나쁜 남자를 싫어하도록 진화했을 만한 강력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남자는 여자에게 먹취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고 여자의 자식을 잘 돌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고 거짓말이나 폭력을 써서 여자와 여자의 친족을 착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유전자 복제에 지장이 생깁니다. 마픽스는 여자들이 나쁜 남자와 사귈 때가 많다는 비공식적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런 데이터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원래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속설을 지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한 남자가 좋다면서 나쁜 남자와 사귀는 여자의 자기 모순을 꼬집는 것 같습니다. 키 큰 남자가 좋다는 여자가 키만 크면 무조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키가 컸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자가 우월한 남자도 선호하고 착한 남자도 선호하도록 진화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원시사회 기준으로 우월한 남자들은 대체로 나쁜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가 우월할수록 바람둥이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며 남들을 더 효과적으로 착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우월성과 이기성 사이에 남자의 우월성과 부도덕성 사이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나쁜 남자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월한 남자에 끌리기 때문에 결국 나쁜 남자의 품에 안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이때 착한 남자가 좋다는 말과 나쁜 남자의 품에 안기는 행동 사이에 자기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의 우월성에 집착하다 보니 남자의 인간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짝짓기를 했을 뿐입니다. 여자가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지 착한 남자를 좋아하는지 가리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을 갖게 놓아야 합니다. 엄밀한 검증을 위해서는 우월한 정도에 대해 여자가 얼마나 확실히 알고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만약 남자의 우월성 또는 열등성에 대한 정보가 여자에게 부족하다면 우월한 남자와 나쁜 남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쁜 남자의 행태가 우월성에 대한 간접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실험 설계와 부합하는 비공식적 데이터를 픽업 아티스트가 제시한 것을 본 기억도 없고 진화 심략자가 공식적 데이터를 제시한 것을 본 기억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자가 착한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을 만한 강력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여자가 착한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 쪽에 걸겠습니다. 피컵 아티스트들과 레드필에 따르면 여자가 말로는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지만 실제로는 나쁜 남자를 좋아합니다. 반면 리섭은 여자가 착한 남자를 진짜로 좋아한다고 봅니다. 다만 여자에게 박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착하게만 구는 남자는 찐따 같아 보이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싫어하는 것은 착한 남자가 아니라 찐따 같은 남자라는 리섭의 생각은 여자가 우월하면서도 착한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저의 생각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리섭은 여자를 설레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리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평소에 여자에게 저어주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자의 박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늘 끌려다니기만 하면 찐따로 찍힐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녀가 몇 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귀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남자와 여자 사원 여러 명이 어쩌다 보니 으슥한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깡패 5명이 여자 사원들을 성희롱하다 성초행까지 하겠다는 기세로 다가옵니다. 남자는 아주 친절한 말투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깡패 한 명이 남자의 따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남자가 돌변하여 깡패 5명을 맨손으로 때려높입니다. 여자친구가 된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장의 조카라서 초고속으로 승진하던 과장이 여자 사원을 성초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가 홀로 나서서 과장에게 항의합니다. 옥신각신하다가 과장에게 쌍욕을 날리면서 대들어서 일이 아주 커집니다. 결국 사장의 조카가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자에게 거액을 주는 것으로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여자친구가 된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빼기 전혀 없었지만 그 남자는 그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고속으로 승진합니다. 그러던 남자가 데이트할 때는 여자한테 그야말로 착하기만 한 남자, 맨날 지기만 하는 남자라고 합시다. 여자에게도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면 남자친구가 찐따라고 생각할 일은 없을 겁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착해서 맨날 져주는 거라고, 또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맨날 져주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근력이 훨씬 세며 대체로 사회적 지위도 높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찍어누르기는 쉽습니다. 반면 조폭돌마니가 오야붕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하면 즉시 작살납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서열 질서를 함부로 깨기 힘듭니다. 따라서 남자가 얼마나 우월한지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는 것보다는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남자가 데이트할 때 여자 앞에서 보이는 자신감은 남자의 우월성이나 박력에 대한 미약한 간접 증거에 불과합니다. 반면 남자가 깡패 5명을 때려눕히거나 사장의 조카에게 쌍욕을 날리는 것은 강력한 직접 증거입니다. 간접 증거가 직접 증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류가 오랜 기간 진화한 사냥채집 사회는 소규모 투명사회였습니다. 남자들끼리 상호작용할 때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여자가 꽤나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원시사회에서는 사냥능력, 몸싸움능력, 전쟁능력이 남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이런 것들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남자의 능력과 우월성을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찐따로 보이지 않기 위해 데이트할 때 여자에게 박력을 열심히 선보여봤자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소규모 투명사회라서 남자가 찐따라는 걸 어차피 여자가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현대, 익명, 도시사회는 아주 다릅니다. 많은 커플들이 서로의 세계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데이트를 통해서만 서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 남자가 다른 남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남자들의 서열 질서와는 거의 상관없는 형식적 관계일 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썸타거나 사귀는 여자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남자가 얼마나 우월한지, 깡이 얼마나 있는지,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여자가 직접 증거를 통해 관찰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접 증거라도 수집하려고 기를 쓸 것 같습니다. 슈테스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자가 이렇게 간접 증거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남자가 치는 뻥카의 성공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것 같습니다. 픽업 아티스트가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알파메일의 카리스마를 어떻게 하면 잘 흉내낼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물론 여자도 걸레로 보이지 않기 위해 원시사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뻥카를 칠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에서 찐따가 나쁜 남자의 행태를 보인다고 합시다. 찐따라는 것을 여자가 잘 알기 때문에 찐따 새끼가 인간성도 더럽다고 생각할 겁니다. 현대 익명사회에서는 진짜로 나쁜 남자라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든 픽업 아티스트의 수제자라서 나쁜 남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든 우월하기에 박력있는 남자라는 인상을 여자에게 심어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포퍼에 따르면 여성들은 큰 고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체계적 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가 큰 음경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들이 있습니다. 음경이 최소값 상태일 때의 남자 이미지를 보여주었더니 여자가 큰 음경을 선호했습니다. 여자가 긴 음경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온 연구가 있습니다. 음경이 작아서 헤어진 경우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성 경험이 많은 여자일수록 큰 음경이 중요하다고 답했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 시청자들이 댓글에서 이 영상을 비판하자 김포퍼는 자신의 취지가 오해받았다고 웅수합니다. 음경의 크기에 대한 여자의 선호가 남자의 다른 형질들에 대한 선호보다 후순위로 밀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큰 고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지 말고 큰 고추에 대한 여성들의 선호가 다른 형질들에 대한 선호보다 후순위로 밀린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자기가 이상하게 말해놓고 이해가 아예 잘못된 분들이라며 남들을 탓합니다. 김포퍼는 인간의 음경이 다른 유인원보다 크도록 진화한 이유에 대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남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 대신 음경 크기를 비교해서 작은 쪽이 물러서는 방식을 인류가 채택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상대방의 전투력을 파악하기 위해 키를 볼 수도 있고 어깨가 얼마나 떡 벌어졌는지 볼 수도 있고 근육량을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젊은지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경 크기로 전투력을 추정하는 것은 대단히 바보 같습니다. 설사 남자가 음경 크기로 상대방의 전투력을 추정한다 하더라도 앞에 제시한 것들보다 한참 후순위로 밀릴 것 같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여자가 성적 쾌감을 더 많이 느낀다면 여자가 나중에 그 남자와 섹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큰 키에 대한 선호에 비해 큰 음경에 대한 선호가 여자의 짝짓기 심리에 훨씬 작은 영향을 끼친다는 김포퍼의 생각이 맞더라도 방금 제시한 진화 가설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평균 키인 남자가 상위 10% 안에 드는 키로 변신하려면 얼마나 많은 생리적 자원이 더 필요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평균 음경 크기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크기로 변신하려면 얼마나 많은 생리적 자원이 더 필요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음경의 경우에 비용이 훨씬 덜 듭니다. 비용이 훨씬 덜 든다면 거두어들이는 번식 이득이 훨씬 적더라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김포퍼는 여자들이 낯선 남자의 음경을 볼 때 역겨워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을 반론이 합시고 제시합니다. 만약 음경이 큰 남자가 여자에게 더 큰 성적 회감을 준다면 여자가 바바리맨에게 두려움을 느끼든 말든 큰 음경을 선호하는 겁니다. 만약 여자가 섹스 파트너들 중에서 음경이 큰 남자의 모습에 호감을 더 많이 느낀다면 여자가 바바리맨에게 두려움을 느끼든 말든 큰 음경을 선호하는 겁니다. 리섭에 따르면 여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몸을 섞는 것은 용서해도 마음을 주는 것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리섭은 진화심리학을 끌어들여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합니다. 진화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자신 같은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지성이 있었다면 감히 이렇게 건방을 떨면서 떠들어 대지는 못했을 겁니다. 리섭에 따르면 원시사회에서는 남자의 사냥에 따라 여자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아내의 생명이 당장 위태로워집니다. 수십만 년 전 사냥 채집 사회가 어땠는지 우리가 세세하게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존 원시 부족들에 대한 관찰과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현존 원시 부족들에서는 대체로 남자들이 동물을 사냥하고 여자들이 식물을 채집합니다. 연량만 따지면 여자들이 채집한 것들이 남자들이 사냥한 것들을 능가하기도 합니다. 여자가 채집한 것은 대체로 가족끼리만 나누어 먹는 반면 남자가 사냥한 것은 기여도와 상관없이 부족 내에서 골고루 분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원래 없어도 남편이 사망해도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로 가버려도 여자의 생존이 당장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현존 원시 부족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수백 년 전만 해도 일부 다처제가 전세계적으로 지배적이었습니다. 수십만 년 전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옛날 옛적 원시 사회에서는 대단히 우월한 남자에게 아내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이것은 여자가 우월한 남자를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전략을 쓸 때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더라도 그 남편이 대단히 우월하다면 참고 견디도록 여자가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리섭이 진화 심리학을 들먹이기는 하지만 원시 부족에서 남자들이 사냥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지 여자가 채집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부 다처제가 여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해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진화 심리학을 소꿉놀이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리섭은 술집 여자는 멸시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문맥을 볼 때 몸까지 파는 여자를 뜻합니다. 창녀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창녀라고 칭하겠습니다. 리섭은 이것이 도덕이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파는 것이 대단히 부도덕하기 때문에 창녀를 멸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섭은 연애 시장이나 결혼 시장에서 창녀는 인기가 겁나게 없기 때문에 멸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 중증 장애인들도 90대 할머니들도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겁나게 없습니다. 리섭이 감히 중증 장애인과 고령의 할머니를 멸시해도 된다고 답을 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리섭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장애인과 할머니는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젊고 건강한 여자가 창녀의 길을 가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결혼을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 목표에서 많이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여자들은 멸시를 받아도 싸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면 대해 보십시오. 왜 창녀가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없을까요? 리섭은 여기에서도 진화 심리학을 끌어들입니다. 바람기가 엄청 많은 여자를 결혼의 맥락에서 극혐하도록 남자가 진화했다는 겁니다. 진화 심리학계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모든 남자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 인간 본성 또는 보편적 남자 본성은 수학적으로 엄밀한 보편성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이 보편적 인간 본성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이 10개라는 말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자궁 내 환경 이상, 출생 이후의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손가락이 9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극소수의 남자들은 걸레라고 조롱받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진화한 심리기재가 고장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생물학적 의미에서 비정상적인 남자입니다.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한 보편적 남자 본성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비정상이라고 해서 열등하거나 부도덕하거나 인기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인류는 상당한 수준의 자기기만에 빠지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기만 기재가 고장나서 자기기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정상인들보다 우월합니다. 인간은 친자식을 의붓자식보다 훨씬 더 사랑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친조계와 관련된 이런 심리기재가 고장나서 의붓자식을 친자식만큼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저라면 이런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리섭은 비정상이라면 몇 시에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과연 리섭이 자기기만 기재나 친족의 기재가 고장난 비정상적인 사람을 멸시할까요? 그리고 중증장애인도 비정상입니다. 리섭이 이런 의미의 비정상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비정상을 염두에 두고 비정상이면 멸시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정상 개념과 비정상 개념을 썼는지 명시하십시오. 그래야 논쟁이 진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섭처럼 개념 없는 인간이라면 정상 개념을 대단히 애매하게 써놓고도 자신이 논쟁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우길 수 있을 겁니다. 리섭은 창녀의 지능이나 지식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멸시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저 같으면 중증정신지체자라고 해서 멸시해도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창녀의 지능이나 지식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리섭의 명제도 별로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과 깊은 연애를 포기하는 대신 몸을 팔아서 돈을 쉽게 벌기로 했다고 합시다. 섹스에 환장하는 남자의 본성과 결혼의 맥락에서 걸레를 극혐하는 남자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계획입니다. 결혼 포기와 쉽게 버는 돈에 대한 집착은 선호의 문제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섭은 창녀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성매매가 대단히 부도덕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리섭은 성매매 합법화에도 찬성하며 성매매 자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파 유튜버답게 리섭은 자본주의를 몹시 사랑합니다. 자본주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남자에게 섹스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챙기는 창녀는 대단히 모범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입니다. 한국에서는 창녀가 성매매 수입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데 리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성매매를 불법화한 대한민국 제도의 잘못입니다. 개념의 명확성, 논리적 일관성, 실증적 근거와 같은 기준들에 비추어 볼 때 리섭의 창녀로는 대단히 저급합니다. 창녀별시라는 대의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지만 그 근거를 제대로 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논쟁에서 완성했다고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댑니다. 리섭은 자신과 다른 의견은 궁금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리섭은 진화심리학에 대한 문제든 도덕철학에 대한 문제든 남들을 가르칠 수 있기에는 너무나 무식하고 머리가 나빠 보입니다. 재능도 없고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지적인 면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싶다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열심히 경청해야 합니다. 혹세 무민을 통해 돈을 땡기는 재능 정도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 방면의 대가는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의 길을 가겠다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진리와 대면할 용기가 눈곱의 백만분의 1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영상을 곱씹어 보면서 자기 반성을 이빠이하는 타임을 졸라 가지셔야 합니다. 보이그룹이 걸그룹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보이그룹을 위해 돈을 많이 쓰는 여성팬들 때문인 듯 합니다. 걸그룹에 대한 남성팬들의 충성심은 훨씬 약하다고 합니다. 여성팬들이 엄마의 심정으로 돈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보성애가 여자 아이돌보다 남자 아이돌에게 훨씬 더 많이 발휘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과학적 설명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감동란에 따르면 젊은 미혼 남성들이 열심히 저축하는 반면 젊은 미혼 여성들은 돈만 생기면 펑펑 써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짝짓기 시장에서 여자는 젊은과 미모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반면 남자는 능력과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산이 능력과 지위의 중요한 지표로 통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통장 잔고를 늘림으로써 짝짓기 시장에서 자신의 인기를 여자보다 더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여자 팬들이 남자 팬들보다 연예인을 짝사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원시 사회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여자라도 네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매우 우월한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 평범한 남자가 매우 우월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겁나게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에게 상승 짝짓기 본능이 진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눈이 터무니없이 높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평범한 여자가 남자 아이돌을 사랑해봤자 조국만 겁나게 바치면서 먼 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심리는 현대 일부 일처제 사회보다 과거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훨씬 오랜 기간 진화했습니다. 진화한 심리기제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뚫고 들어가서 포르노 여배우와 섹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잘 알고 있더라도 텐트가 상승하고 쿠퍼액이 흐르는 것을 남자가 맡기는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남자 아이돌과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잘 알고 있더라도 사랑에 빠지는 것을 여자가 맡기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 평범한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여자 아이돌은 오를 수 없는 나무일 뿐입니다. 남자에게는 상승 짝짓기 본능이 없기 때문에 여자 아이돌과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 팬이 걸그룹 멤버와 사랑에 잘 빠지지 않을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대다수 걸그룹은 청순 컨셉보다는 섹시 컨셉으로 활동합니다. 남자는 바람기 많은 여자를 결혼이나 사랑의 맥락에서 극혐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걸그룹이 섹시 컨셉에 충실할수록 남자들에게 바람기 많은 여자로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청순걸레 이분법이 작동하여 남자가 걸그룹을 사랑의 대상보다는 정욕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남자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걸그룹을 걸레그룹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걸그룹 기획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청순 컨셉으로 활동하더라도 남자에게 상승 짝짓기 본능이 진화하지 않았다면 남성 팬이 걸그룹 멤버를 사랑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섹스에 환장하도록 진화한 남자의 성향을 이용해서 관심을 빨아들이기 위해 섹시 컨셉을 밀어붙이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전략일 겁니다. 애 딸린 여자는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심리학을 조금만 익힌 사람이라면 그 답이 아주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답할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애 딸린 여자의 바로 그 애는 자신의 유전적 자식이 아닙니다. 애 딸린 여자와 결혼하면 그 애도 돌봐줘야 하는데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볼 때 남자가 남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애 딸린 여자보다 애 없는 여자가 남자의 번식에 더 유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애 딸린 여자를 깊이 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진화심리학을 한 단계 더 깊이 배우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애 없는 여자가 애 딸린 여자에 비해 남자의 번식에 더 유리하다는 명제와 애 없는 여자를 애 딸린 여자보다 더 선호하도록 남자가 진화했다는 명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형질이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형질이 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진화학자들이 인간처럼 맹점이 있는 눈보다 오징어처럼 맹점이 없는 눈이 유전자 복제에 유리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맹점이 없는 눈을 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애 딸린 여자를 기피하면 남자의 번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뻔하다 하더라도 그런 심리기제가 진화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논문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인간의 부성애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진화했을까요? 감동란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에게 애를 낳아줄 테니 나와 아이를 돌봐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여러 종의 동물들이 부성애를 진화시켰는데 그런 제안을 명시적으로 할 만한 언어체계와 높은 지능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고도로 복잡한 언어가 생기기 전에 부성애가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감동란의 시나리오는 엄청난 도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연선택을 끌어들인 시나리오는 도약이 클수록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동란이 자연선택을 염두에 둔 것인지 언어를 통한 명시적 계약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애매합니다. 다음은 인간 부성애와 관련하여 제가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진화 시나리오입니다. 수컷이 애 딸린 암컷과 사귀입니다. 수컷이 애를 돌봐줍니다. 그 대가로 암컷은 수컷에게 섹스를 해줍니다. 이 때 수컷이 암컷의 자식을 돌보는 이유는 순전히 섹스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후에 태어나는 암컷의 자식이 수컷의 유전적 자식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수컷이 암컷의 자식을 돌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암컷의 자식을 돌보는 대가로 수컷은 암컷과 섹스할 기회를 더 많이 얻습니다. 둘째, 암컷의 자식이 수컷의 유전적 자식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컷의 자식을 돌보면 수컷의 유전자 복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암컷의 자식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돌보도록 수컷이 진화합니다. 이제 수컷의 질투가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특정한 암컷의 자궁을 독점하려 하는 겁니다. 암컷의 입장에서도 자식을 열심히 돌봐주는 수컷에게 자궁 독점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컷의 질투가 점점 더 커지도록 진화하면서 암컷의 자식이 수컷의 유전적 자식일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암컷의 자식을 더 열심히 돌보도록 수컷이 진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암컷과 수컷 사이의 사랑도 점점 더 커지도록 진화합니다. 수컷의 질투와 부성애가 충분히 강력하게 진화한 이후에는 애 딸린 암컷을 기피하는 수컷의 성향이 진화합니다. 1위 꼬였을 때 여자는 남자 탓을 하고 남자는 자기 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그렇게 진화했을 만한 이유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룬 논문을 읽은 기억은 없습니다. 짝짓기 시장에서 여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젊음과 외모입니다. 남자에게는 능력과 지위가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자가 애를 쓰면 외모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살이 많이 찐 여자는 다이어트를 해서 예뻐질 수 있고 얼굴이 못생긴 여자는 화장법을 열심히 연마하면 예뻐 보일 수 있고 몸매가 별로인 여자는 뽕브라, 엉뽕, 하이힐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성형수술을 통해 대변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기 탓을 하면서 고치려 들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사회에는 미모에 효과적인 화장법도 성형수술도 뽕브라도 엉뽕도 하이힐도 없었습니다. 비만이 거의 없었기에 다이어트를 통해 획기적으로 예뻐지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여자가 자기 탓을 한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반면 사냥 능력이나 싸움 능력이 부족할 때 남자가 자기 탓을 하면서 열심히 연마하면 능력과 지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자기 탓을 더 많이 하면서 반성하고 노력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섹스 상대를 잘못 고르면 번식 손해를 크게 보기 쉽습니다. 열등한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하면 3, 4년 동안은 우월한 남자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남자가 오늘 열등한 여자를 임신시키더라도 내일 우월한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습니다. 여자가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 섹스를 해주었다가 남자의 먹튀 전략에 당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식을 혼자 키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혼을 하려 해도 애 딸린 여자이기에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가 개부스라에서 자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반면 여자가 사랑한다고 속여서 섹스를 실컷 한 다음에 남자를 차버리면 번식의 측면에서 볼 때 남자는 오히려 땡잡은 겁니다. 따라서 섹스 상대 선택과 관련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 탓을 더 많이 하면서 반성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자기 탓이 남자에 대한 비난이나 비하를 동반해야 여자의 번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여자의 번식에 해를 끼치는 남자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남자 탓을 열심히 하는 것이 여자의 번식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나 지위가 떨어져서 섹스 기회를 얻지 못하는 남자가 남 탓을 해봤자 얻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열등하고 지위가 낮은 자신과 섹스를 해주지 않는 여자들 탓을 해봤자 나중에 그 여자들이 열등하고 지위가 낮은 남자에게 섹스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들의 우월성을 탓해봤자 자기만 비참해집니다. 그 남자들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전략입니다. 먹튀 전략을 써서 여자의 몸을 탐하는 남자를 탓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가 그런 남자를 탓해서 여자들을 조심시킴으로써 얻는 번식 이득은 여자가 그런 남자를 탓하면서 조심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비해 훨씬 작아 보입니다. 남자가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기 탓을 하면서 능력과 지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번식 성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자가 결혼 상대를 잘못 고르면 낭패를 봅니다. 물론 남자도 결혼 상대를 잘못 고르면 번식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해의 규모가 다릅니다. 원시사회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우월한 남자라면 못마땅한 여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를 얻어서 손해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가 그런 식으로 손해를 만회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혼을 하는 길이 있는데 대체로 여자가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어린 자식이 있는데 이혼하면 원시사회에서는 엄마가 키웠을 겁니다. 여자가 혼자 키워도 문제고 재혼을 해도 문제입니다. 여자가 이혼을 하면 기존 자식들이 잘 자랄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물론 이 아이가 이혼하는 남자의 유전적 자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면 남자도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전 아내와 미래의 남편이 함께 키워주기 때문에 남자가 이혼을 통해 무임승차라는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 상대를 잘못 골랐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 탓을 더 많이 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자기 탓이 남자 탓을 동반해야 미래의 그런 남자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강간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여자가 강간당했을 때 자기 탓을 하면서 반성하면 미래의 강간을 덜 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강간한 남자를 탓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강간한 남자의 특성과 전략에 주목해야 미래의 강간을 덜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한 남자를 탓함으로써 보복이나 처벌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강간은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강간범을 탓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강간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진화론적 근원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저는 강간을 비난하는 것이 누군가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강간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도록 인간이 진화했다는 가설을 지지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자가 자기 탓을 할 때는 남자 탓도 함께하는 것이 번식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남자가 자기 탓을 할 때는 남 탓을 함께하는 것이 번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시사회에서는 여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외모와 관련하여 누군가를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는 남자 탓을 많이 하고 남자는 자기 탓을 많이 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진화론적 분석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기입니다. 여자가 바람기 맞는 남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는 항상 자신의 유전적 자식입니다. 반면 아내가 바람을 비우면 남자는 이중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내의 자궁을 남에게 빼앗기니 손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남의 유전적 자식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엄청난 희생정신을 발휘하면서 돌봐주니 손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람기나 외도와 관련해서는 남자가 여자 탓을 많이 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의 성욕은 왜 진화했을까요? 여자에게 성욕이 왜 필요할까요? 얼핏 생각해보면 그 답은 뻔해 보입니다. 원치사회에서 남자든 여자든 섹스를 해야 자식을 볼 수 있습니다. 성욕이 있으면 성욕이 없을 때에 비해 섹스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따라서 성욕이 없는 여자에 비해 성욕이 있는 여자가 임신을 더 많이 해서 자식을 더 많이 낳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욕이 여자의 번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남자의 성욕이 없거나 약하다면 이런 설명에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아주 막강한 성욕이 있으며 거기에는 진화론적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강력한 성욕이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성욕이 없다고 해서 임신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섹스 요구에 여자가 너무 쉽게 응해줄 때 오히려 여자의 번식에 지장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원치사회에서 열등한 남자와 섹스해서 임신하면 3,4년 동안은 우월한 남자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 섹스를 해줘서 임신하면 남자의 먹튀 전략에 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가 까다로운 암컷으로 진화한 듯합니다. 여기까지만 따져보면 여자에게는 성욕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섹스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력해야 열등한 남자, 유전자 궁합이 맞지 않는 남자, 여자를 사랑해주지 않는 남자의 섹스 요구를 충분히 물리칠 것 같습니다. 여성 성욕이 진화한 이유를 해명하는 것은 남성 성욕의 경우보다 훨씬 더 골치아파 보입니다. 저는 좋은 유전자라는 요인을 고려해야 여성 성욕의 진화를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열등한 남편을 둔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남편이 처자식을 열심히 돌보도록 만들면서도 우월한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한다면 남편하고만 섹스를 하는 경우보다 더 잘 번식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남편에게 섹스를 충분히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남자도 자연선택의 산물이기 때문에 아내가 자신과 섹스를 별로 안 해주면 처자식을 열심히 돌보지 않을 겁니다. 좋은 유전자를 얻으려면 배란기에 우월한 남자와 섹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 확률이 높은 시기에는 우월한 외관 남자와 섹스를 많이 하고 임신 확률이 낮은 시기에는 열등한 남편과 섹스를 많이 하는 것이 여자의 번식에 좋을 겁니다. 이런 전략이 통하려면 남편이 배란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여자의 성욕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자에게 성욕이 없으면 능동적으로 섹스를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남자가 섹스를 요구할 때 수동적으로 응하거나 섹스를 거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의 자식을 임신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월한 외관 남자와 배란기에 섹스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자에게도 상당히 강력한 성욕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란기가 아닐 때 남편과 집중적으로 섹스를 해서 배란기일 때 섹스를 회피하는 것을 벌충해 주는 것이 여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여자에게 성욕이 필요합니다. 여자가 배란기일 때 열등한 남편과의 섹스를 회피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자가 배란기일 때 우월한 남자와의 섹스를 더 많이 추구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쌓이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충분하지도 않고 서로 충돌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